아 대단합니다. 아 이거 어려웠어요. 한 번 틀렸는데도. 어머 세상에 한 번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정신 딱 차리고 다시 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민감구 잘했어요. 여기서 이범학 씨는 틀리면 한 대 때릴 판이야. 그쵸. 아 힘들었습니다. 얼굴은 못 보겠어요. 집중하니라면서. 좋았습니다. 어우 신났어요. 죄송한데 형님. C&B루 노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딱 하셔야지 중간에.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니까. 사랑해. 난 너무 좋아해. 사랑하지는 않나 봐. 사랑하지는 않나 봐요. 좋아하는 걸로. 자 룰레 돌려주세요. 엄청.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 같은데. 남이 영원한 친구. Atlánt에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있으면서 밝은 translator 꿈을 키우며 살아요. saturated. 1, 2, 3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한 번 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이선희의 성공 아 좋아 제가 사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나 고백받았거든 이선흐로? 진짜로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선희씨 같은 얼굴 되게 좋아 근데 왜 안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 제가 이혜재씨를 싫어했어요 바람둥이로 완전 소문이 20년 전부터 소문이 그렇게 나있었는데 아 몇 살이야 거북이야? 20년 전부터 바람들고 몇 살이야 지금? 자라야 자라 자라구나 안녕하세요 이자라 제주도 많아 자 이번 학생 김민교씨입니다 멈춰 홍경민 흔들리노장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그냥 서로의 흔들끼리 그냥 서로의 흔들끼리 그냥 날 친구의 좋을까 친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사랑은 좋은거야 좋은거야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는거야 아 잠깐만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 이분들이 결승으로 올라간다고요? 아 큰일났네요 큰일났네 이와선 이선진 결승 진출 한살림 장만하자 야위해라 노래방 상품이 제일 많은 코너죠? 그렇죠 노래만 많이 알면 정말 한살림 장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죠 로봇청소기 오네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살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홍삼 세트 갑니다 힌트 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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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에요 정답 이선진씨 빨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선진씨에요 이선진씨입니다 화개장터? 정답 나오세요 구경 한 번 와 구경 한 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오오오오